지난 1일부터 국내 24개 보험사가 새롭게 달라진 실손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월 보험료 만 원대의 저렴한 상품이 등장했고 일부 진료를 특약으로 분류하는 대신 보험료를 줄이는 방식이 적용됐다고 하는데 새로운 실손보험에 대한 궁금증,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 이창욱 실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궁금증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손보험이 정확히 뭔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시청자 여러분도 대부분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실손보험이라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팔고 있는 민영보험 상품입니다. 우리들이 운동을 하다가 다치거나 또는 질병에 걸리면 병원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입원치료를 받거나 또는 통원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의료비가 발생하는데 이 의료비를 갖다가 보상해주는 것이 실손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손보험은 우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어느 정도 치료비나 이런 걸 보장해주지만 거기에서 보장해주지 않고 일부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손보험에서 커버가 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작년 말 기준으로 실손보험이 약 3,300만 건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약 5,100만 명이라고 할 때 실손보험은 전체 국민의 65% 즉 3명 중에서 2명이 가입해 있는 국민 보험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저도 이제 그 회사에서 단체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이 되어 있긴 하지만 한 번도 활용을 못했습니다. 기존에도 이제 실손보험 인기가 그만큼 상당합니다. 그런데 왜 실손보험을 또 출시하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우선 실손보험은 적은 어떤 저렴한 보험료로 대부분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유용한 보험 상품입니다. 그런데 사실 실손보험의 보장구조가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부 이용자가 이걸 잘못 이용하는 과잉 진료라든지 의료 쇼핑의 문제가 발생을 해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계속 인상되게 되고 또 결국은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우리 가입자들이 앞으로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실손보험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또 더불어 실손보험 쪽에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쪽에서도 보험금 지급도 좀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료비의 증가에 더불어서 건강보험 재정도 좀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배경항에서 저희 금융감독원과 유관기관들이 작년 12월 말에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고요. 그리고 금년 4월 달에 실손보험이 출시되게 되었습니다. 따끈따끈한 새롭게 출시된 실손보험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새로 출시되는 상품은 기본형과 세 가지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질병이라든지 상해로 인한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상품이고요. 종전은 어떤 상품과 상품의 보장 범위라든지 자기 부담 비율 같은 경우는 동일합니다. 다만 특약 같은 경우에는 도수치료라든지 어떤 과잉 진료 우려가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 개의 진료군을 구분해가지고 특약으로 운영하게 되는데요. 이 특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약 1은 도수치료, 특약 2은 비급의 주사제 치료, 특약 3은 비급의 MRI, 이 특약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특약에 가입한 사람들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특약 2, 특약 3 이런 거는 건강보험에서 지원이 많이 되지 못한 그런 주사제 그리고 방금 얘기했는데 MRI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을 많이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특약 가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보장 한도도 좀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장 한도는 좀 어떻게 달라지나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상품이 보장하는 대상 진료 행위는 종전과 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다만 도수치료를 포함한 몇 가지 치료 행위에 대한 과잉 진료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 가지 특약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특약의 자기 부담 비율은 종전의 20%에서 30%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또 이 보장 한도도 도수치료 같은 경우에는 350만 원, 또 비급의 주사제 같은 경우는 250만 원, 그리고 비급의 MRI 특약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까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보험 가입을 하려면 우리가 그 전에 본인의 건강 상태를 봐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도 달라지고 보험 납입액도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여기에 적용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특히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기본형 상품 보험료 같은 경우에 40세 기준으로 해서 남자는 평균 한 1만 1천 원 정도, 여자는 한 1만 4천 원 정도입니다. 종전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과 비교해서 남녀 모두의 한 35% 정도 이상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그리고 종전 어떤 실손보험과 어떤 동일한 보장을 받고 싶다고 하실 경우에는 기본형에다가 특약 3개를 모두 가입하면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월 보험료가 어떤 40세 기준으로 남자 같은 경우에 평균 한 1만 5천 원 정도, 여자는 한 1만 8천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판매되는 상품과 비교해 볼 때 모두 보험료가 한 약 16% 정도 이상 저렴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가격대로 보니까 상당히 저렴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보장이 될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새롭게 새로운 상품이 보장하는 대상 진료 행위는 종전과 대부분 동일한데요. 이렇게 이런 신상품의 보험료가 종전 상품에 비해서 저렴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형과 특약으로 구분시키다 보니까 상품 구조의 개편에 따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기본형 같은 경우에 그간 가행 진료라든지 또는 의료 쇼핑 이래서 보험금 청구가 많았던 어떤 도수치료 이런 부분들의 진료 행위를 특약으로 다 분리하다 보니까 종전 상품에 비해서 기본형 같은 경우는 한 35% 정도가 저렴하게 된 것이고요. 특약 같은 경우에는 또 이 특약 부분에 대한 자기 부담 비율을 종전에 비해서 좀 높게 30%를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특약의 기본형과 같이 모두 가입하더라도 보험료가 종전 상품에 비해서 한 16% 정도 저렴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제 시청자분들도 실손보험 새로 달라진 부분에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어찌됐건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 이게 보험사별로 다 동일한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손보험은 어느 보험회사 상품을 가입하든지 구조하고 보장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별로 어떤 사업비 구조라든지 또는 보험료 산출에 사용된 기초 통계, 또 보험회사의 어떤 자체의 위험 관리 능력 등에 따라가지고요. 보험료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합리적인 어떤 상품 선택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또 방송 보시면서 새롭게 달라지는 실손보험이 나은데 그런데 이게 유지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새로운 상품으로 좀 갈아탈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네, 어떤 좋은 질문이신데요. 새롭게 출시되는 실손보험 상품은요. 기존 상품에 비해서 보험료가 저렴하다 보니까 가격 측면에 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 상품하고 어떤 새로운 상품의 어떤 보장 내용, 즉 자기부담금이라든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건강 상태라든지 또는 어떤 의료 이용의 성향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해서 어떤 전환 여부를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2009년 9월 30일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보장 항목이라든지 또는 자기부담금 부분에서 크게 변경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라든지 또는 보장 조건들을 꼼꼼히 비교해서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상세한 얘기를 좀 질문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존 상품에서 새로운 상품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갈아탔는데 이때도 또 별도의 심사를 또 받아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 어떤 실손보험 가입자가요. 현재 어떤 실손보험 가입된 어떤 보험사의 새로운 어떤 실손보험 상품으로 전환을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전환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기존 상품에서 보장하고 있는 항목 이외에 좀 추가로 다른 어떤 보장을 좀 받고 싶어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된 일부 어떤 정신질환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런 걸 보장받고 싶어 하실 때는 별도의 심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이제 일반형하고 특약을 얘기했는데 비급여 주사제 특약 아까 말씀하셨고 그걸 가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치료 목적과 관계없이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은데 영양제를 좀 받으면 어떨까 싶은데 이럴 때 보장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보장이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손보험은요. 치료 목적으로 시행한 진료비만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비급여 주사제 특약에 가입했을 경우에 치료 목적으로 이제 투여한 어떤 영양제 비용에 대해서는 보장이 가능하지만요. 치료 목적이 아닌 영양제 투여는 어떤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게요. 일단 제가 기본형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약 2나 3에 여기 좀 관심이 많은데 기본형 빼고 특약만 이렇게 가입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새로운 어떤 실손보험에 가입을 원하실 경우에는 기본형은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특약이 있다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형을 가입하지 않고 특약만 가입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점은 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우리 보험사 정말 많죠. 24개 보험사가 실손보험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가격도 좀 따져보고 나에게 가장 유리한 게 뭔지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걸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참 이 부분은 소비자의 어떤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감독당국에서 많은 고민을 좀 해왔던 부분인데요. 보험회사별로 어떤 사실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는 가치만은 보험료는 좀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어떤 실손보험의 어떤 선택을 위해서는 저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파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교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각 보험협회에 비교 상품 사이트가 있어가지고요. 그 보험료를 비교해서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게 이제 파인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비교할 수 있고 그리고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그리고 보험 다모와 이렇게 다양한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 우리가 적지 않은 돈을 냈기 때문에 좀 똑똑하고 똑똑하게 실손보험을 좀 골라야 될 것 같은데 좀 꿀팁 몇 가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사실 저희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들한테 유용한 금융꿀팁을 매주 저희들이 각종 보험에 대해서 좀 보도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실손보험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첫째는 소비자가 도수치료라든지 또는 어떤 주사제라든지 이런 특약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좀 필요한 어떤 보장을 골라서 가입하다 보면 보험료를 좀 아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걸 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으로 해서 보험담화라든지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통해가지고 온라인으로 가입하다 보면은 설계사들한테 지급하는 어떤 모집 수수료 부분을 갖다가 전략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훨씬 저렴하게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실손보험은 상품 구조가 실손보험만 구성되어 있는 어떤 단독형 상품도 있고요. 또 실손보험과 다른 보장 상품이 같이 한꺼번에 믹스되어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소비자들이 암보험이라든지 종신보험이나 다른 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고 한다면은 보험료 어떤 절감 측면에서 실손보험 단독형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좀 유리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번에 또 새롭게 저희들이 제도 개선한 내용인데요. 2년간 어떤 실손보험 청구가 없을 경우에는 향후 어떤 1년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갖다가 이번에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할인 제도를 잘 활용하다 보면 보험료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100만 원 이하 보험금을 청구하실 경우에는 직접 보험회사를 방문하실 필요 없이 보험회사에서 지금 개발한 모바일 앱을 통해 가지고요. 손쉽게 좀 청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 가입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의료비 내역을 갖다가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병원 영수증 같은 경우 청구 서류를 사진으로 전송하게 되면은 보험금 청구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소액 청구권이라 하더라도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지 마시고 이 모바일 앱을 통해서 손쉽게 좀 청구하셔서 보험금을 수령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꿀팁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네 번째 2년간 보험금을 미청구했을 때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얘기 그리고 100만 원 이하 보험금은 앱으로 손쉽게 청구할 수 있다는 좋은 정보를 잘 들었습니다. 새 실손보험에 대한 궁금증부터 보험 잘 고르는 꿀팁까지 짚어봤고요. 내 건강 상태도 물론 보험료까지 깐깐하게 비교해서요. 자신에게 딱 맞는 실손보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 이창욱 실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